잠잘 때 딛는 인생 오디오북 철스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 이기석 김지선 옹김 어문각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철스 디킨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두도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철스 디킨스는 위대한 유산과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 소개한 적 있는데요. 두도시 이야기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인간의 숭고함과 지고지순한 사랑, 광기어린 복수 등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치열하게 그려낸 역사 소설로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벌어지는 장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치명적인 비밀과 그 비밀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반전, 승부한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지키는 사람 등 그들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서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처절하고도 지고한 러브스토리 또한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두도시 이야기는 철스 디킨스의 창작활동이 가장 원숙한 경지에 올라있던 때라고 할 수 있는 1859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와 마찬가지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철스 디킨스의 작가로서의 연민어린 시선이 작품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한 가족의 숨겨졌던 시련으로부터 시작되는 철스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 그 장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스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 제1부 소생하다 일장 세상 최고의 세월이오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우둔의 시대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요 신앙과 불신앙의 기간이요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들 앞에는 온갖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가 다 천국으로 곧장 연결될 것들이었으며 지옥으로 곧장 떨어질 것들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당대의 권위자들 사이에서도 혹자는 선이니 악이니 하고 당대를 규정짓는 데 있어 서로 극단의 대조를 이룰 만큼 복잡하고 모순에 찬 세상이었으며 또한 그 점이 현대와 너무도 흡사한 시대였다. 영국 왕자에는 큰 턱을 가진 왕과 박색인 왕우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 왕자에는 역시 큰 턱을 가진 왕과 절색의 왕우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두 나라 똑같이 귀족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다투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들의 권세와 대세가 영구부동활이라는 신념이 수정보다도 더 맑은 진리처럼 여겨졌다. 때는 서기 1775년이었다. 영국인들은 그 좋던 시절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적 개시를 믿었다. 영적 예언가를 자처하는 사우스코 부인이 그 행복한 스물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할 무렵 균이기병 사단에 예언과 행세를 하는 한 병사가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의 몰락이 도래했다고 선언하며 그녀의 장엄한 등장을 예고했다. 그런데 바로 그 전해에 망령들이 이상하게도 독창성 없는 것들이었지만 메시지를 전해왔다. 소위 콕 레인 유령이 그 메시지를 전해온지도 불과 열두 해밖에 안 되는 즈음 제미 영국인 협회가 아메리카 대륙회의 결의 내용을 영국 국민과 왕실에게 보내왔다. 그것이 콕 레인계의 그 어떤 유령들로부터 보내져온 개시나 메시지보다 인류에게 더욱 중요한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방패와 삼지창으로 상징되는 자매국인 영국보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었던 프랑스는 지폐를 마구 찍어내 써버리면서 거침없이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프랑스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비호 아래 스스로의 잔치를 치렀을 뿐 아니라 비오는 날 50미터 거리 밖에서 지나가는 사제들의 행렬을 보고 빗속에 무릎을 꿇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두 손을 잘리고 펜치로 혀를 뽑히고 화형에 처해지는 형벌을 선고받는 따위에 인류의 적 업적을 가지고 자축했다. 이 같은 희생자의 사형이 집행될 무렵 프랑스와 노르웨이 숲속의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자라난 나무들이 벌먹되고 저 가공할 만한 역사에도 칼과 주머니가 달린 무서운 형탈감으로서 이미 운명이라는 나무꾼들의 지목을 받고 있었다 함은 또한 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 바로 이날 파리 근교에서 거친 땅을 읽으며 살아가는 몇몇 농부들의 낡은 헛간에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프랑스 대혁명 때 사형수를 옮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 따로 챙겨둔 호송마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날의 비바람을 피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나무꾼과 이 농부 그들은 쉴 새 없이 그리고 묵묵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발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그들이 잠을 깨었다는 의심만 들어도 당장 무신론자여 반역자로 몰리는 형편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1775년 영국은 어떠했던가 영국에서도 나라의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치안질서란 거의 서있지 않은 형편이었다. 무시무시한 무장 강도와 날치기 행위가 수도에서 밤마다 벌어졌다. 식구들이 시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집집마다 반드시 가구상 창고에 세간을 막혀놓고 갈 것이라는 공고가 공공연하게 나붙을 지경이었다. 밤의 날치기는 곧 낮의 상인이었다. 상인은 소위 밤의 대장으로 분장하여 동료 상인의 앞길을 가로막아 정체가 들통나서 공격을 받게 되면 동료의 머리에다 권총을 쏘아대고는 뺑소니를 치는 판국이었다. 런던의 여러 감옥에 수감 중이던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 간수들과 총질을 개시하자 법의 수호자들은 나팔총에 수많은 탄약을 재어 폭도 죄수들에게 퍼부었다. 궁중의 여러 아련실에서는 도둑들이 귀족들의 목에서 보석 십자가를 들치게 해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지나칠 정도의 탈선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암흑시대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항상 분망하고 무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유해한 교수형 집행감만은 늘 산더미 같은 일 속에 파묻혀 있었으니 오늘은 한 줄로 길게 늘어선 가지각색의 죄수들의 목을 졸라매는가 하면 화요일에 투억된 도둑을 토요일에 교수형에 쳐야 했고 지금 유게이트에서 열두 명의 죄인의 손에 낙인을 찍는가 하면 금세 웨스트민스터 홀 문 앞에서 팸플릿을 불살라야 했다. 오늘 잔악한 살인계의 목을 자르는가 하면 내일은 농부의 자식에게서 겨우 육펜슬을 훔친 좀더둑의 목을 비틀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이와 흡사한 수천의 사건들이 1775년에 막을 올렸다가 다시 그 해에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사건들의 둘러싸인 가운데 나무꾼과 농부가 홀로 일하고 있을 때 큰 턱을 가진 두 사나이와 각각 절색과 박색의 기부인들은 자기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야단 법석을 떨고 구압적인 수단을 부리고 있었다. 이리하여 1775년이란 해는 당대의 위대한 인물들과 수많은 소인들을 앞에 가로 놓인 대로로 몰고 나가고 있었다. 2장 역마차 1775년 1775년 11월 하순경 어느 금요일 밤 이 역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달리고 있는 그 앞에 도보대로가 가로 놓여 있었다. 도보대로는 슈터스 힐을 오르려고 애쓰고 있는 역마차 앞에도 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역마차 곁에 일반 승객과 똑같이 진흙길을 걸어 올라가는 사나이가 있었다. 다름 아닌 최초의 등장인물이었다. 그들 승객들이 이렇게 진흙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런 악조건 하에서 보행연습을 하는데 취미라도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도 아니었다. 언덕과 마그와 진흙과 역마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에 겨운 나머지 말들이 벌써 세 차례나 걸음을 멈추고 꼼짝달싹 못했을 뿐 아니라 한 번은 블랙히스로 되돌아갈 반항적인 의도를 품고 한 길을 가로지른 일까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구비와 채찍과 마부와 차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짐승에 따라서는 타고난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놈도 있다는 따위의 이론 같은 것은 아예 송두리체 부정해버리고 그야말로 전장의 교훈을 읽어주는 식으로 무자비하게 다룬 결과 비로소 말은 항복하고 다시 각자의 임무로 되돌아 되돌아 말들은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꼬리를 부류루 떨며 깊은 진흙길을 밟으며 전진했다. 그리고 그동안 말들은 관절이 부러져서 산산조각이라도 났듯이 버둥거리고 고꾸러지면서도 또 전진했다. 마부가 경계하는 어조로 소리를 지르며 이따금 말들을 쉬게 해줄 때면 옆에 선도마가 사납게 머리를 흔들어 그 머리에 얹었던 것을 모두 다 털어버리곤 했다. 고개턱까지 이 마차를 끌어올릴 재주는 없다고 강력히 부정하기라도 하는 듯 선도마가 그처럼 설칠 때마다 최초의 등장인물인 그 승객은 깜짝깜짝 놀라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최초의 등장인물인 그 승객과 함께 다른 두 승객도 역마차 곁에서 고개턱을 향해 뚜벅뚜벅 발을 옮겨놓고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다같이 광대뼈와 깃볼까지 옷을 푹 덮어놓고 큰 장아를 신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의 복면은 그야말로 완전한 것이어서 육안으로도 심안으로도 제각기 상대방 승객을 깨뜨려 볼 순 없었다. 당시의 여객들은 간단한 인사 정도로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기에는 너무도 배짱이 없었다. 길에서 만나는 자는 누구나 도둑놈 아니면 도둑놈과 한패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런 세상이었으므로 도보대로를 왕래하는 역마차의 차장은 1775년 11월 그날 밤 슈터스 힐을 올라갈 때도 마차 뒤에 높직한 자기 특별석에 버티고 서서 발을 구르며 코앞의 무기상자를 한눈과 한손으로 지키고 있었다. 무기상자 맨 밑바닥에는 단검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인일곱 자루가량의 탄약을 잰 대형 피스톨이 있고 다시 그 위엔 역시 탄약을 잰 나팔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도보를 달리는 역마차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늑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차장은 승객을 의심하고 승객은 서로 다른 승객과 차장을 의심하고 이리하여 그들 모두는 제각기 자기 이외의 사람을 모두 의심하고 마부는 말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 동물들에게 까지도 이 여행이 무리라는 것은 맹세코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다. 아직도 슈토스일 꼭대기까지는 멀었다. 반항하려던 선도마가 채찍을 맞고 부르르 떨며 한바탕 기운을 가다듬어 앞발을 들고 기어오르니 나머지 세필도 이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도보를 왕래하는 역마차는 그 곁에서 엉망이 되면서도 전진하는 승객들의 큰 장화와 더불어 또다시 악전고투를 계속했다. 이윽고 최후의 고툭 끝에 역마차는 고개턱에 다다랐다. 말들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숨을 돌렸다. 차장은 마차에서 내려와 내리바지에 대비하기 위해 미끄럼 마귀를 걸고는 문을 열어 손님들을 차 안으로 안내했다. 어이 조 마부가 제자리에서 내려다보며 경계안은 들어 외쳤다. 왜 그러나 톰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말이 달려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데 차장은 문을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날쌘 동작으로 제자리에서 뛰어오르며 대꾸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는 황급히 상황을 전달하고 나서 총에 놀이새를 당겨 방어 태세를 취했다. 소리가 재빨리 그리고 사납게 고개 턱까지 들려왔다. 차장이 목청을 가다듬어 외쳤다. 거기 누구냐 정지 정지하지 않으면 쏜다. 말발급 소리가 딱 그쳤다. 말 버듬거리는 소리 진흙튀는 소리와 함께 사나이의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붙어 들려왔다. 도보 왕래 역마차 입니까? 뭐든 웬 참견이야? 대체 넌 누구냐? 차장이 대꾸 했다. 도보 왕래 역마차라면 손님에게 볼일이 있습니다. 손님 누구 말인데? 자비스 루리씨 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오. 자비스 루리 이 책에 기록된 최초의 등장인물이다. 차장과 마부 두 승객의 의욕에 찬 눈초리가 일제히 그에게로 던져진다. 무슨 일이오? 혹시 자네 제리인가? 자비스 루리가 물었다. 네 제리 올시다. 떠나신 후에 속달이 왔습니다. 은행으로 붙어요. 차장 나는 이 심부름꾼을 알고 있어. 미스터로리가 길바닥으로 다시 발을 내려놓자 나머지 두 승객은 정중하다기보다는 약간 날쌘 솜씨로 그를 뒤에서 부축해 내려놓고는 다시 마차 속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창문까지 닫아버렸다. 그러자 소용돌이 치는 안개를 뚫고 말과 기수의 모습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미스터로리가 서있는 마차 곁으로 다가왔다. 기수는 말을 정지시키고 미스터로리에게 조그만 종이쪽지 하나를 넘겨주었다. 기수를 등에 업은 말은 연방 콧김을 내뿜고 말이나 사람이나 다같이 말 발굽에서부터 사람 머리에 이르기까지 진흙 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차장 미스터로리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항상 용의지도한 차장은 들고 있던 나팔총 개머리판을 오른쪽으로 잡고 왼손으로 총신을 잡으면서 기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택구했다. 네, 선생님. 염려할 건 없소. 나는 텔슨은행에 있는 사람인데 런던의 텔슨은행이라면 자네도 알걸세. 나는 지금 파리로 출장 가는 길이오. 내가 이 쪽지를 읽어봐도 상관없겠지. 네, 선생님. 어서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그는 저쪽 마차 불빛에 비춰 그 쪽지를 읽었다. 처음에는 입속으로 읽더니 그 다음엔 크게 낭독했다. 도보에서 따님을 기다리시오라. 제리, 내 대답은 소생하다 일세. 그리 전해주게. 제리는 안장위에서 깜짝 놀랐다. 거 도대체 무슨 기괴묘묘한 답장이신가요? 가서 그렇게 전하기만 하게. 내 글로 써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 쪽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걸세. 그럼 조심해서 잘 가게. 마차는 다시금 덜거덕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짙은 안개가 주위를 감싸버렸다. 한편 안개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제리는 말에서 내렸다. 그것은 지금까지 혹사한 말을 편히 쉬게 해줌은 물론 자기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고 반결렁 가량이나 개어있음직한 모자 차양의 물을 털어버리기 위에서였다. 역마차 소리도 멀리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까지 자기 팔에 고삐를 감고 우드컨이 서있던 그는 말고삐를 돌려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소생하다라니 거참 희한하게 기기묘묘한 답장인걸. 제리 그런 답은 너에겐 도무지 이롭지 못한 답장이야. 그런 말이 유행하기라도 하면 제리 너 역시 곤란해지는 거라고. 3장 밤 그림자 모든 인간이 저마다 상대방에게 신비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밤중에 대도시에 도착할 때면 시커멓게 옹기종기 붙어있는 집집마다 저마다의 비밀에 잠겨있고 그 집들의 방마다 또한 저마다의 비밀이 잠겨있고 거기에 기거하는 수백수천의 가슴 속에서 구동치는 심장이 저마다의 공상에 잠겨있음으로 해서 가장 친근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까지도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엄숙한 현실에 언제나 사로잡히곤 한다. 어떤 공포 죽음 그 자체의 공포까지도 다 제각기 지키는 비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까 햇빛이 물 표면에서 희롱하고 있을 때 그 바다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잠기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 헛되이 서있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라거나 할까 친구도 이웃도 사랑도 마음을 바쳐 사랑하던 연인도 죽어 없어졌으니 죽음이란 오직 사람마다의 가슴 속에 항상 품고 있던 비밀의 영석화 또는 비밀의 냉혹한 공고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비밀이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마상의 심부름꾼 이야말로 어느 제왕 어느 재상 런던의 최고 재상가에 묻지 않은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양보해 줄 수 없는 팔자에 타고난 재산 상속 이었으니까 또한 비밀은 덜거덕거리는 낡은 역마차와 좁디좁은 우리 안에 처박혀있는 세 사람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들은 제각기 상대방에 대해 비밀을 품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들 승객들은 흡사 여섯 마리 또는 예순 마리의 마리 끄는 자기 소유의 마차를 타고 자기와 옆자리의 손님과의 간격이 한 주와 주의 거리라도 되는 듯이 피차간에 서로 비밀에 쌓인 존재였다 심부름꾼 제리는 가볍게 뛰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로리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던 제리는 되돌아가는 길에 목노주점에 들러 목을 축였다 그는 마음속의 비밀이라도 지키려는 것인지 모자를 눈 위까지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다 그의 눈이야말로 그 몸 차림에 썩 잘 어울렸다 빛깔이나 형태에서는 전연 깊이를 찾아볼 수 없고 검은 빛깔을 지닌 그 두 눈은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한 잔 술을 마시려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왼손으로 목도리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술을 들이켜고 나서는 얼른 다시 목도리를 여몄다 다시 소생하다라고 이 답장은 그가 몇 번씩이나 모자를 벗고 머리를 극적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었다 들쭉날쭉 벗어진 머리 정수리를 빼놓고는 머리 전체에 걸쳐 톱날같이 빳빳이 뻗쳐진 시커먼 머리카락이 점점 이마 아래로 내려가 넓고 납작한 코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가 돌아가면 템플바 곁에 있는 테일슨은행 스위실 야간 경비원에게 이 답장을 전할 것이고 그러면 그 경비원은 안에 있는 높은 양반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밤의 그림자는 그 답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각가지 형태의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 거리의 그림자에 부닥칠 때마다 말이 즐겁하는 것만 보아도 수많은 공포가 그곳에 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즈음 역마차는 비밀을 품은 새 여행객을 싣고 덜거덕거리며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쿵쾅쿵쾅 소리도 요란하게 지루한 길을 달리고 있었다 또한 밤그림자는 그들 여행객들에게도 형태를 나타냈으니 그들은 졸린 눈에 걷잡을 수 없는 공상을 그리고 있었다 텔슨은행은 역마차 속에서도 영업 중이었다 마차가 유난히 흔들릴 때마다 곁에 여행객과 몸을 부딪히고 구석으로 때밀리지 않도록 이 은행가가 마차 속에 가죽근 손잡이에 한 팔을 깨고 자기 자리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조그만 차창이라든가 그 창으로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마차램프 빛이라든가 맞은편 여행객의 뚱뚱하고 큰 몸집이 그에게는 흡사 은행처럼 보였다 덜컹거리는 마구 소리는 곧 짤랑대는 금전 소리로 마차가 5분간 달리는 그 길은 곧 텔슨은행이 국내외의 모든 거래를 5분간에 통틀어서 지불하는 것과도 같이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잘 알고 있는 값진 작물과 비밀 따위가 들어있는 텔슨은행의 거창한 금고실까지도 그의 눈앞에 열려있는 것 같았다 그가 큰 열쇠와 희미한 촛불을 손에 들고 돌아다녀보니 모두 그가 마지막 보던 때처럼 안전하고 든든하고 태연하고 여전한 듯이 보였다 이렇듯 이렇듯 은행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사라지지 않는 또 하나의 환상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이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 하나를 무덤에서 꺼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 스스로의 형태를 나타내는 무수한 얼굴들 중에 어떤 것이 매장된 인물의 얼굴인지 밤 그림자도 그것만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환상들은 모두 사오십세의 남자들 얼굴뿐이었다 그 얼굴들에 나타난 정열이라든가 피곤하고도 수척한 그 무시무시한 기색에 따라 그것들은 제각기 달리 보였다 자존심 멸시 반항 고집 비애 이러한 표정들이 연달아 떠올랐다 창백한 안색 여인 손과 몸이 번갈아 나타났다 하지만 얼굴만은 대체로 한 얼굴이오 머리도 나이로 나이로 보아서는 아직 젊었건만 언제나 백발이었다 은행가는 꾸벅꾸벅 졸면서 수백 번에 걸쳐 그 유령에게 물었다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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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지 몇해나 되십니까 대답은 항상 같았다 거의 18년 무덤을 해치고 다시 세상에 나오실 희망은 다 포기해버리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선생님 선생님께서 다시 소생하신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항상 가지각색이요 때로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가끔 너무 빨리 그 아이를 보면 난 죽을 거야 하는 터무니없는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 때로는 애처로운 눈물에 빗발을 뿌리고 나서는 날 그의 곁에 데려다 주시오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리둥절하다가 나는 그런 애를 모르오 난 영문을 모르겠어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상의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그 여행객은 환상 속에서 그 비참한 인간을 파고 또 파고 때로는 삽으로 파고 때로는 큰 열쇠로도 파고 또 때로는 맨손으로도 파고 또 파서 무덤에서 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이윽고 얼굴과 머리에 흙이 잔뜩 묻은 그 인물을 파내는 순간에 흙가루가 되어 떨어져 버렸다 여기서 깜짝 놀라 깬 은행가는 공상이 아닌 실제의 안개와 비를 뺨으로 느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아침애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말에 멍해를 벗겨놓은 자리에 가래 하나가 놓여있는 잘 갈아 놓은 밭 두둑이 있고 그 너머엔 타는 듯이 붉은 황금빛 잎사귀가 아직도 나무에 많이 남아있는 잔목숲이 보였다 땅은 차고 젖어있었으나 하늘은 맑고 솟아오르는 햇빛도 밝고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18년간이라 은행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자하신 낮의 창조자이시여 18년간이나 산채로 매장되었다니 4장 마음의 준비 이튿날 오전 중 양마차가 무사히 도보에 도착하자 로열 조지 호텔에 수석급사가 달려들어 자기네 풍습에 따라 마차문을 열었다 그가 약간 거창하고 의식적인 몸짓으로 문을 연대는 까닭이 있었다 런던으로부터의 겨울 역마차 여행이란 그들 승객들에게 축사를 던지기에 충분한 업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축사를 받기 합당한 대모험을 치른 여행객이 단 한 명뿐이었다 다른 다른 두 여행객은 그들의 목적지인 도중에서 제각기 하차해버렸기 때문이다 마차 내부는 하나의 큰 개집같은 모습에 새삿을 같이 밀집을 주렁주렁 달고 털이 많은 옷으로 몸을 감싸고 차양이 펄럭이는 모자를 쓰고 진흙투성에 다리를 하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나타난 단 한 명의 여행객 미스터로리 또한 마치 개화같은 모습이었다 내일 갈라행 전기선이 있소 네 손님 날씨가 좋고 바람이 과히 심하지만 않으면 있습니다 오후 두시 중이면 물때가 딱 맞을 겁니다 침대방으로 모실까요 손님? 밤까지는 자진 않겠지만 침실을 부탁하오 그리고 이발사도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릴까요 손님? 저쪽으로 가시죠 손님 콩고드실로 모시겠습니다 손님의 가방과 따끈한 물을 콩고드실로 가져다 드리죠 콩고드 침실은 언제나 역마차 편으로 도착한 손님에게 할당되었고 역마차 편으로 도착한 손님은 언제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옷을 푹 뒤집어 쓰고 있게 마련이었으므로 로열 조지 호텔 사람들에게는 그 방이 그 방이 항상 기묘한 흥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 방에 들어갈 때는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차림새지만 나올 때는 모두 형형색색의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올까 궁금증이 난 급사 두 명의 짐꾼 서너 명의 여정오번가 여주인은 콩고드와 커피룸 사이의 길 곳곳에서 우연히 서성거리고 있는 듯 손님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상당히 피곤해 보이기는 했으나 손질이 잘된 갈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예순살가량의 신사가 아침 식사를 하러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날 오전 그 커피룸에는 갈색 양복을 입은 그 신사 외에는 손님이라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침 식탁을 난로 앞으로 끌어당기고 앉아 난로 불빛의 반사를 얼굴에 받으며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절도 있고 꼼꼼한 사람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조끼 밑에서는 뚜껑 달린 회중시계가 재깍재깍 낭낭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글이글 타는 불꽃이 경쾌함과 속절없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계소리는 엄숙성과 영혼성을 의미하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는 날씬한 다리와 고급 원단으로 만든 매끈한 갈색 스타킹을 보며 뿌듯해 했다 그의 버클 또한 평범하기는 했으나 맵시 있는 물건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꼭 맞는 기묘하고도 윤기 있는 곱슬곱슬한 다음 황갈색 가발을 쓰고 있었다 그의 리넨 셔츠는 스타킹만큼 멋진 것은 못되었지만 이 근처 바닷가에 부딪히는 파도나 저 멀리 바다 한복판 햇빛에 비쳐 점점이 반짝이는 돛대처럼 새하얗게 보였다 자기를 억제하고 은근한 표정을 짓는 것이 골수에 뵌 그런 얼굴이었으나 그 기묘한 가발 밑에서 빛나는 한 쌍의 눈동자로 인해 그 얼굴은 다시 환히 빛나 보였다 그가 이러한 눈을 테일슨 은행풍에 침착하고도 겸손한 표정으로 단련시키기까지는 아마도 오랜 세월에 걸친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리라 두 볼은 건강한 혈색을 띄고 있었으나 주름 잡힌 그의 얼굴에는 두어 가닥 근심의 흔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텔슨은행의 신용이 두터운 독신은행원이란 주로 남의 근심 걱정에 쌓여있게 마련이며 그러므로 남의 근심 사쯤은 아마도 여벌 양복처럼 쉽게 입었다 벗어버렸다 하는 모양이었다 끝내 초상화 모델로 앉아있는 사람을 방불케 하면서 미스터로리는 그냥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 식사가 들어와 잠을 깬 그는 의자를 식탁으로 끌면서 직원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몇 시가 될지 모르지만 젊은 숙녀 한 분이 도착할 테니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시오 그 숙녀께서 자비스룰이란 사람을 찾거나 텔슨은행에서 온 신사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네 손님 저희 호텔엔 런던과 파리를 왕복하시는 은행원분들이 종종 머물고 합니다 텔슨은행에서는 여행을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그렇소 우리 은행은 영국은행이자 프랑스 은행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뵙기엔 손님께서는 여행에 그다지 익숙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별로 여행을 안 했으니까 내가 프랑스를 떠난 지 벌써 15년이나 되었소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일하기 전이로군요 지금 주인이 이 호텔을 사기 전이죠 그땐 이 호텔이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요 그렇지만 텔슨은행 같은 것들은 15년은 말할 것도 없고 50년 전쯤에도 보나마나 번창했겠지요 아마 150년 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손님 그날도 오후로 접어들고 이따금 프랑스 해안이 건너다 보일 만큼 막던 공기가 다시금 안개와 수증기로 뒤덮이자 미스터 로리의 마음마저 흐려지는 듯 했다 날이 저물고 아침 식사를 기다리듯이 또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커피룸 날로가에 앉아 있노라니 그의 마음은 이글이글 타는 붉은 석탄불 속을 분주히 파고 파고 또 파헤치는 것이다 식후에 마신 프랑스 보르도산 고급 붉은 포도주도 시뻘건 석탄불 속을 파고 또 파헤치는 그런 산란한 마음에는 조금의 방해도 되지 못했고 다만 그 일에 대한 그의 열을 약간 식힐 따름이었다 마지막 한 잔의 포도주를 들었을 때에 홍안의 초로의 신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완전한 만족감에 넘치는 그런 표정으로 그가 정말 마지막 포도주를 잔해 부으려는 순간 좁은 거리로부터 덜거덕거리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 마차 소리는 호텔 뜰러 들어섰다 입도 안 된 그 술잔을 내려놓으며 아가씨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잠시 후 직원이 나타났다 런던으로부터 도착한 마네트라는 아가씨가 테일슨 은행에서 오신 신사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급하시다던가 마네트랑은 오는 도중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만약 테일슨 은행의 신사께서 지장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 뵙고자 몹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테일슨 은행에서 왔다는 그 신사는 얼빠진 듯 자포자기의 태도로 자기 술잔을 비우는 것 이외엔 아무 할 일도 없었던지라 그 기묘하고 작은 담 황갈색 가발을 귀에까지 눌러쓰거는 직원을 따라 마네트 양의 방으로 갔다 그녀의 방은 검정 말총으로 장식되어 있는 크고 어둠침침한 방이었고 무겁고 검은 테이블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테이블마다 온통 기름칠이 되어 있어 방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높은 촛불이 사방으로 희미하게 반사강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검정 마오가니의 깊은 무덤 속에 파묻혀서 그들이 발굴되기 전에는 광선다운 광선을 기대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방 안이 어두워 미스터 루리가 날가빠진 터키 양탄자 위를 발끝으로 더듬어가는 순간에도 마네트 양은 옆방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이윽고 그가 두 개의 높은 촛불이 있는 자리를 지나치자 난로와 그 촛불 중간에 있는 테이블 곁에 열일곱 정도의 어린 숙녀가 승마복 차림에 손이는 아직도 여행용 밀짚모자에 리본을 쥐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작달막 하면서도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습 탐스러운 금발 그의 눈과 마주친 그 무엇을 묻는 듯한 푸른 두 눈 그리고 눈썹을 치켜올리고 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란과 감탄과 경악과 또는 단순히 명쾌한 응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네 가지 감정을 통틀어 한 대 포함한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이마 이런 것들 위해 그의 눈이 멎었을 때 갑자기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모습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것은 우박이 마구 쏟아지고 풍랑이 심하던 어느 추운 겨울 자기 가슴에 안고 이 해협을 건넌 한 아이의 모습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비슷한 또 하나의 모습은 그녀 뒤에 걸려있는 무시무시한 벽거울 표면에 뿜어진 입김처럼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거울의 가장자리에는 흑인 큐피디들이 검은 피부의 여신에게 소돔의 사과 바구니를 바치러 줄지어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미스터로리는 루시 마네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생님 매우 상냥하고 앳된 목소리였다 외국 억양이 약간 섞여 있었으나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아가씨 손에 키스해도 괜찮겠습니까 미스터로리는 남녀가 만날 때 풍습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식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저 어제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보라고 할까 뭔가 알아낸 것이라도 있으시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아가씨 그 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못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불쌍하신 제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보시지도 못한 채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얼마 안 되는 재산에 관한 편지였어요 미스터로리는 미스터로리는 의자 속에서 몸을 꿈틀거리며 난처한 눈초리로 큐피드의 이번 행렬이 그려져 있는 거울 가장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편지에 의하면 제가 파리로 가야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시는 은행 신사분과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지요 그럼 바로 제 침작대로군요 여기서 그녀는 왼발을 뒤로 물리고 무릎을 굽히고는 예절바르게 절을 했다 당시 젊은 숙녀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나이 많고 지혜로운 그 신사에게 자신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생각을 품고 선생님께서는 전후 사정을 잘 아시고 또 저에게 충고까지 해줄 만큼 친절한 분이시죠 선생님께서 제가 프랑스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프랑스로 갈 거예요 저는 고아이고 같이 갈 친구 하나 없기 때문에 여행 중에 친절한 신사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지극히 감사한 일이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은행에 보냈었거든요 그 신사분께서는 이미 런던을 떠나셨지만 뒤따려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곳에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 임무를 맡겨주셔서 물론 그 임무를 완수한다면 더욱 기쁘겠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그 신사께서 상세한 용권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 혹시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만큼 그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렬하고 열렬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가 몹시 어려운 내용이라서 미스터 로리는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가 이같이 마음의 결정을 짓는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되었다 그녀의 예쁜 이마가 위로 주름져 붙는 순간 거기에 독특한 표정이 감돌았다 정말 아름답고 독특한 표정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저와 초면이신가요? 루시 마네트가 물었다 초면이냐구요? 미스터 로리는 두 팔을 벌리더니 마치 따지고 덤비기라도 하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더욱 넓게 폈다 아가씨는 이 나라에 기화하셨으니 영국의 젊은 숙녀들처럼 마네트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건 선생님 좋으실 때로요 마네트 양 저는 극히 사무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무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저를 말하는 기계 이상으로는 생각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기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럼 아가씨 실례를 무릅쓰고 저희 은행과 거래하셨던 어떤 고객의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내력이라고요? 그는 일부러 그녀가 되풀이한 말의 뜻을 잘못 알아차린 척하며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네 고객입니다 은행에서는 업무상 거래하는 분을 고객이라고 부르죠 그분은 프랑스 신사였고 과학자였습니다 매우 박식한 의사였지요 그럼 혹시 프랑스 보배 출신의 신사 아니셨나요? 그렇습니다 보배 출신이었죠 아가씨의 아버님 마네트 씨처럼 프랑스 보배 출신의 신사였습니다 마네트 씨처럼 파리에서 평판이 자자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그분과 친하게 사귀는 영광을 가졌었지요 그분과 저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였습니다만 비밀이 없는 사이였죠 그 당시 그 당시 저는 프랑스 지점에 있었습니다 아 이십 년이 되었군요 그 당시라면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십 년 전이지요 그 의사 선생께서는 어느 영국 숙녀와 결혼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재산 수탁자였습니다 많은 프랑스 신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그 선생의 재산도 완전히 텔슨은행에 맡겨졌지요 같은 식으로 저는 과거를 통해 현재에도 수십 명 고객들의 재산 수탁자입니다 다만 모두 사무적 관계뿐입니다 마네트 양 거기에는 하등의 우정도 특수한 이해관계도 다정다감 따위의 감정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은행일을 하면서 이 고객 저 고객과 차례차례 접촉을 하듯이 해마다 은행원 노릇을 해오는 동안 이 고객 저 고객 참으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해왔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감정이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기계일 따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아닌가요? 제게는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릇하게도 험악해진 그녀의 시선이 열심히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불과 두 해 되었을 때 아니면 어머니를 여의고 제가 고아가 되었을 때 저를 프랑스에서 이 영국으로 데려다 주신 분이 선생님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로리는 신뢰감에서 자기에게 내민 그 망설이는 조그마한 손을 잡고 과장된 폼으로 입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곧 이 나이 어린 숙녀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왼손으로 그 의자 등받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교대로 턱을 비벼대기도 하고 가발을 귀밑으로 누르기도 하고 말 내용에 따라서 손짓을 하기도 하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래요 마네트 양 그건 바로 이 사람이었소이다 방금 제가 제 자신을 기계라고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사실이었던가 하는 것을 아가씨는 아셨을 겁니다 제가 아가씨를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제가 그들과 맺은 모든 관계란 단순한 사무적 관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감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사실이 얼마나 진실인가 하는 것을 아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아가씨가 텔슨은행의 후견을 받게 된 이유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계속 가빴습니다 나에게는 감정을 위해 사용할 어떤 시간도 기회도 없었단 말입니다 미스터로린은 미스터로린은 자기의 일상 업무에 대한 이 같은 기묘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아마도 짐작하셨겠지만 이건 아가씨 아버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가씨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저런 왜 그리 깜짝 놀라십니까 루시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신사의 손목을 잡았다 제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미스터로린은 자기 손목을 잡고 애원하는 듯 몹시 떨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 의자 등받이를 잡고 있던 자기의 왼손을 얹으며 달래는 들어 말했다 제발 흥분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적인 일이니까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도중에 말이 엇나갈 만큼 그녀의 안색에 질린 그는 다시 말을 고쳐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네트씨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벼랑간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신 것이었다면 귀신에게 유괴당하신 것이었다면 그리고 가신 곳이 그 얼마나 무서운 장소라는 것쯤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종적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 계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동포 중에 왼손에 굉장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이 있었다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만 바다 건너 나라에서는 제 아무리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귓속말로라도 그를 비방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감옥이라는 끝없는 망각의 세계 속으로 가두어둘 수 있게 백지 서류를 마음대로 채워넣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원수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왕이나 여왕이나 법원이나 사제에게 남편 소식을 알려달라며 애원을 했는데도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보배 출신의 의사 불쌍한 신사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씨 아버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선생님 제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드리지요 해드리고 말고요 참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저를 이렇게 미심쩍은 상태에 놓아두시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다 참겠어요 사무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이 되어야 할 사무적인 문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박사님의 사모님께서는 대단한 용기와 정신력을 가진 분이긴 했지만 귀여운 아기가 아직 뱃속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너무도 격심한 고민을 하셨다면 말입니다 너무도 격심한 고민을 하셨다면 말입니다 그 귀여운 아기는 딸이었겠지요? 네 따님이셨습니다 사무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슬퍼 마십시오 아가씨 그 가엾은 부인께서는 그 가엾은 부인께서는 아직도 태중이라는 그것 때문에 격심한 고뇌를 겪으셨지만 스스로 겪은 그 고뇌의 고통을 불쌍한 아기에게는 조금도 전해주지 않을 결심으로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확신을 갖도록 그 아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아니 아가씨 그렇게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천만부당하게도 아가씨께서 제게 무릎을 꿇으셔야 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루시는 그가 지극히 점잖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자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고 한결같이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도 전보다 훨씬 침착한 힘이 가해졌다 그래서 미스터 자비스 로리는 얼마간 안심이 되었다 자항하십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가씨 앞에는 사무적인 일이 가로노여 있습니다 중대한 사무적인 일이 말입니다 마네트 양 어머님께서는 아가씨에게 다음과 같은 방침을 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애통해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버님에 대한 부질없는 탐문이 남아 게을리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가씨가 어여쁘고 행복하게 자라나시도록 아버님에 대해선 아버님에 대해선 비밀에 붙이고 두 살난 아가씨를 남겨놓으시고 그만 돌아가셨죠 아버님께서는 혹 옥중에서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혹여 그곳에 그렇게 오래도록 계시면서 새악해지신 건 아닐까 불안해하며 살아가느라 아가씨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서리지 않기를 바라셨죠 미스터로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감탄과 동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눈앞에 탐스러운 금발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서리가 내리듯 히끗히끗해져가는 자신의 잿빛 머리를 떠올리면서 아시다시피 양친께서는 별로 대단한 재산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고 그 전 재산은 어머니와 아가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막론하고 새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님께서 발견되셨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십니다 아마도 아가씨 아버님께서는 많이 변모하셨을 겁니다 거의 폐인이 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아버님께서는 생존에 계시고 지금 파리에 사는 옛 하인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려는 곳도 바로 그곳이지요 저의 힘을 다해서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아가씨에게 입증해 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요 생명과 사랑과 의무와 휴식과 위안을 아버님께 소생토록 해드리는 것이 아가씨의 임무입니다 전율이 한바탕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 전율은 미스터 로리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채 낫고 아득한 목소리로 마치 꿈속에서처럼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버지의 유령을 보겠지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유령일 거예요 미스터 로리는 자기 팔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최상의 기쁨도 최하의 슬픔도 다 아셨지요 지금 아가씨는 진정 불쌍하고 학대받은 그 어른에게로 가는 중입니다 순조로운 여행을 하시며 곧 사랑하는 그분 곁에 다다르시게 될 겁니다 루시 마네틴은 다시 한번 아득한 목소리로 마치 꿈속에서처럼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전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제 앞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로리는 로리는 루시의 주의를 끌어버려고 힘주어 말했다 아가씨의 아버님께서는 발견되셨을 때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분명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름을 숨기셨던 겁니다 어느 쪽이었 어느 쪽이었는가를 지금 조사하는 것은 무익하다기보다도 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아버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보호를 받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투옥되셨던 것인지를 이제 탐문하려는 것은 무익하다기보다 해롭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위험한 일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소와 방법을 막론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당분간은 프랑스 밖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이기 때문에 안전한 저나 프랑스 금융계의 중요한 존재인 델슨은행이나 다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건에 공공연하게 관련된 서류라고는 단 한 장의 쪽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연 극비의 임무입니다 저의 신임장이나 입국허가증에나 각서에나 단지 한 줄 소생하다란 말 속에 모든 뜻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한 줄은 어느 것으로나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십니까 제 말은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으시니 저런 마네트양 루시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 말 한마디 없이 그의 손 아래에 놓인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완전 실신 상태에 빠져있었다 바로 이때 험상굳게 생긴 부인이 호텔 하인들을 앞장세워 방 안으로 뛰어들더니 억센 손으로 미스터로리의 가슴을 잡아 바로 옆의 벽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 불쌍한 아가씨에게서 그 신사를 떼어놓는 문제는 금세 해결을 본 셈이 되었다 이 부인은 흥분된 미스터로리의 눈에도 몸 전체가 새빨갛게 보이는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아니 머리까지 빨갛게 보였던 것이다 지나치게 몸에 꼭 끼는 옷에 머리에는 제1연대 근위보병의 막대자나 커다란 스틸턴 치즈같이 생긴 신기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미스터로리는 그녀에 의해 벽으로 던져지는 순간 그녀가 사실은 남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모두들 험상 그중 부인은 호텔 하인들을 가리키며 외쳤다 거기에 서서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당장 뭘 좀 가져오라고 내 얼굴에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나 당장 물을 가져와 각성제 냉수 식초 모든 냉큼 가져오라고 당장 벼락이 떨어져야 알아듣겠나 모두들 각성제를 가지러 즉시 흩어져갔다 부인은 환자를 살며시 소파에다 눕히고 익숙한 솜씨로 부드럽게 간호를 했다 그리고 아가씨를 귀하신 몸 또는 참새 같은 분이라고 부르고 대단한 자부심과 관심을 드러내며 아가씨의 금발을 두 어깨 위에 갈라서 펼쳐놓았다 그리고 거기 갈색 양복쟁이 양반 부인은 미스터로리를 밉다는 듯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가씨를 놀라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지 않고서는 얘기를 못하나 이 아가씨를 좀 보라고 창백한 얼굴에 얼음장 같은 손이며 그러고도 은행가라고 할 수 있나 대답에 여지가 없는 이런 남문을 받고 뭐하니 벙벙해진 미스터로리는 먼 발치에서 가냘픈 동정을 표시하며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미스터로리는 가냘픈 동정과 겸손에 넘쳐 한동안 침묵을 지킨 끝에 말했다 당신이 당신이 프랑스까지 마네트 양과 동행하시겠습니까 뭐 그것도 그럴 듯한 말이군요 만약 내가 소금물을 건너가야 할 팔자였다면 신께서 나를 섬나라에 점지하셨겠나 천하의 여장부가 대답했다 이 역시 답변이 어려운 남문이었다 그래서 미스터 자비스로리는 그 방에서 물러나와 생각해보기로 했다 5장 술집 큰 술통 하나가 거리에 떨어져 깨졌다 마차에서 짐을 부리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술통은 데굴데굴 굴러 테두리가 터져나가 마침내 술집 바로 문 밖에 부딪혀 호두 껍데기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들어 포도주를 마시느라고 야단 법석들이었다 사방에 돌멩이들이 널려있는 거칠고 고르지 못한 이 거리는 마치 접근하는 모든 생물을 절림바리로 만들 숙샘인 모양이다 술통에서 흘러나온 포도주가 그 거리 군대 흥건히 고이자 포도주 웅덩이마다 밀고 밀리는 많은 군중으로 둘러싸였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맞대어 바가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들이마시느니 손으로 뜬 포도주가 손가락 사이로 다 새 나가기 전에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는 여자들을 도와 마시게 해주려는 자 깨진 오지 그릇잔을 포도주 웅덩이 속에 쳐넣는 남녀 머리에 썼던 수건까지 웅덩이 속에 적셔 갓난에 입에다 대고 짜먹이는 어머니 포도주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조그마한 진흙둑을 만드는 사나이 높은 창에서 내려다보는 구경꾼들의 지시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며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포도주의 흐름을 막으려는 친구 질적질적하고 거무스레한 통조각을 움켜쥐고 할 일하고 정신없는 사람 그 통조각을 질겅질겅 씹는데 열중하는 양반 흘려보는 배수장치 하나 없는 이 거리 이것만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진흙까지도 깨끗이 씻겼으니 이 거리에도 청소불한 것이 있었던 것이나 아닐까 생각될 지경이다 이처럼 포도주 마시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째지는 듯한 웃음소리 시시덕 거리는 소리 등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곧 거리에 울렸다 그것은 거의 난폭하지 않은 스포츠요 퍽 익살맞은 장난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난장판 속엔 각별한 우정이 감돌고 있었고 서로서로 어울리려는 뚜렷한 기색이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운이 좋았고 게다가 성미가 급한 친구 몇몇이 장난처럼 얼싸 안고 건배를 들고 악수를 교환하고 하다가 마침내 십여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손에 손을 잡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분위기에까지 이르렀다 포도주가 다 없어지고 제일 많이 괴었던 웅덩이에도 석쇠 모양의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만이 남게 되자 이 축제는 처음 터지던 때처럼 벼랑간 딱 그쳐버렸다 나무에 톱질을 하다가 달려온 사나이는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갔고 아이와 자기 자신의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을 녹이려던 화로를 계단 앞에 팽개치고 나온 아낙내는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 지하실에서 겨울 햇빛 속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왼팔등과 산발한 머리와 창백한 시신 같은 얼굴들은 다시 지하실 속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때마침 전에는 햇빛보다도 더 잘 어울리는 그늘이 그곳을 감싸버렸다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였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엎질러진 파리 생탕투한 문밖 좁디좁든 길거리는 시뻘겋게 물들여지고 말았다 톱질하던 사나이의 손에 든 장작개비에 빨간 물이 들었고 가난하기를 달래던 아낙네 이마에도 머리에 다시 동여맨 헌 수건에도 빨간 물이 들었다 개걸스럽게 술통 조각을 물어뜯던 폐들의 입 가장자리에도 붉은 얼룩이 져 있었다 그런데 무척 구질구질해 보이는 어떤 키다리 익살꾼 하나가 질척한 포도주 찌꺼기에 물든 손가락으로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 그는 기다란 주머니 같은 누추한 나이트캡을 썼다기 보다는 머리가 그 주머니 밖으로 나온 형상을 하고 있었다 포도주가 또다시 거리의 자갈 위에 엎질러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새빨간 피로 물들일 그때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성스러운 오간으로부터 잠시 빛이 거쳐진 생탕투안에 지금 아무니 감돌았으니 그 어둠이야말로 짙었다 추위와 누추함과 질병과 무지와 궁피비야말로 신의 출현을 기다리는 이곳의 지배자여 귀족들이었다 그들 모두가 다같이 이곳에 위대한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귀하신 몸들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궁피비란 이름의 귀족은 참으로 거대한 힘을 절구 절구 속에 처박혀져서 무시무시하게 데끼고 또 데낀 백성의 표본들 분명히 그것은 늙은이를 젊은이로 만들어냈다는 전설의 절구는 아니었으나 그것은 모든 길모퉁이 마다에서 떨고 있었고 모든 집집에 문전을 드나들고 있었으며 모든 창문에서 내다보고 절구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든 형태의 의복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데껴낸 절구는 젊은이를 늙은이로 만들어내는 절구였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모두 수적한 얼굴에 음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 아이들 얼굴에 그리고 어른들 얼굴에 뚜렷이 떠오르고 있는 것 세월의 주름살마다 깊숙이 잠겨있는 것은 굶주림 바로 그것이었다 굶주림은 그에 걸맞는 장소들을 거처로 삼고 있었다 악취와 범죄로 가득 찬 좁뒤좁은 거리 거기에서 다시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이 갈라져서 생긴 좁고도 꼬불꼬불한 거리 넉마와 나이트캡을 쓴 사람 특성이 넉마와 나이트캡이 발산하는 악취 심각한 생각에 잠겨있는 흉악한 얼굴을 한 뭔가 눈에 띄는 그러나 몰리고 쫓기고 하는 듯한 여러 사람들의 얼굴에도 아직 궁지에서 역습을 감행할 수 있을만한 야수아 같은 트지가 엿보였다 그들은 모두 짓밟히고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있었으나 불같은 두 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꽉 깨물어 하얗게 질린 입술에도 부족함은 없었다 가게 간판은 모두가 냉혹한 궁핍의 사파와도 같았다 부족한 간판에는 가장 비루 먹은 고기 부스러기가 그려져 있었고 빵집 간판에는 제일 초라한 검은 빵 조각이 그려져 있었다 술집 간판에는 맥주 또는 묵은 포도주를 앞에 놓고 분량이 적다고 투덜대고 서로 귓속말을 하며 겨녀보는 사람들의 그림이 천박하게 그려져 있었다 무기와 연장 등을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풍요로운 상태를 보이는 것이라곤 없었다 하지만 칼집 속의 칼과 도끼 날마는 날카로웠고 번쩍거렸다 대장간의 망치 또한 묵직했다 한길에는 여기저기 많은 진흙과 무릉덩이 투성이고 보도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집집의 문전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것 같은 모양의 길이 하나 있을 뿐 그것도 한가운데 도랑이 있는 길이었다 이런 길이었으므로 정도를 벗어나서 발작적으로 길 한가운데를 달리는 물은 집집으로 흘러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보잘것 없는 램프가 널찍널찍한 간격을 두고 길을 건너질러 끈과 도르래에 매달려 있었다 밤마다 밤마다 점등부가 그 램프를 내려서 불을 붙이고 난 다음 다시 달아올려 놓으면 희미한 심지에 붙은 가냘픈 불빛이 창승맞게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는 것이 꼭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과연 바다는 바다였다 배도 선언도 폭풍 전야에 처해 있는 바다였다 이 근처에 여인 허수아비들이 오랜 굶주림과 지루함 속에 점등부를 지켜보고만 있다가 자기네들의 암담한 신세에 불을 켜기 위해 이번엔 방법을 좀 바꿔서 그 끈과 도르래에 사람을 매달아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바야흐로 박도했다 술집은 무퉁이 가게였는데 외면상으로나 그 등급에 있어서나 다른 가게들보다 나은 집이었다 술집 주인장은 볼품없이 큰 몸집에 싸움께나 할 것 같은 얼굴을 한 삼십대의 사나이였다 지독히 추운데도 우돗 하나 안 입고 어깨에 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열적인 체질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그 셔츠 소매마저 걷어올리고 있어 갈색의 두 팔이 팔꿈치까지 드러났다 머리에는 검고 짧은 고수머리가 있을 뿐 모자도 안 쓴 맨머리였다 훌륭한 눈에 대담해 보이는 넓은 양미간을 가진 대체로 얼굴색이 검은 사나이였다 그런대로 인상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지만 동시에 심술구저 보이는 얼굴이기도 했다 무척 강한 결심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가게 문 밖에 서서 술의 쟁탈전을 보고 있었다 그가 술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아내 마담 드파루즈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좀처럼 한눈을 팔지 않는 방심하지 않는 눈초리 단지를 즐비하게 낀 큼직한 손 착실해 보이는 얼굴 강렬한 표정 태연자약한 태도 남편과 동년배 억적스러운 여자라는 것이 마담 드파루즈의 인상이었다 그녀가 일단 주관하는 한 어떤 계산에 있어서도 단 한 번의 착오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마담 드파루즈는 추위를 타는지 무필을 둘러쓰고 머리에는 그 큼직한 귀걸이를 감출 정도는 아니었으나 밝은 색의 쇼를 잔뜩 감고서 뜨개질감을 앞에 놓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그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려던 참이었다 마담 드파루즈는 왼손 위에 오른쪽 팔꿈치를 괴고 이를 쑤시면서 남편이 들어와도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다만 장기침을 한 번 할 뿐이었다 동시에 검고 뚜렷한 눈썹을 치켜올림으로써 미간에 한 가닥 주름을 지었다 이렇게 그녀가 눈썹을 치켜올린 것은 당신이 길에 나갔던 사이에 새 손님이 들어왔으니 가게 안을 자세히 둘러보라는 뜻을 남편에게 암시하는 신호였다 아내의 암시에 따라 술집 주인은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늑수그레한 신사와 젊은 숙녀에게 시선이 멎었다 가게 안에는 다른 패들도 있었다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둘 도미노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둘 술잔에 얼마 안 되는 술을 여처럼 느려서 끝없이 홀짝거리며 카운터에 서 있는 이가 셋 주인이 카운터 뒤를 지날 때 그 늑수그레한 신사가 젊은 숙녀에게 저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눈짓으로 말했다 제기랄 뭐라는 거야 난 당신들을 모르겠는데 드파루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 두 낯선 손님은 모른채하고 카운터에서 마시고 있는 새 거두의 주객 틈에 한몫 끼어들어 주거니 바거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크 어찌 됐소 새 거두 중 한 명이 드파루즈에게 말했다 그래 엎지른 포도주는 다들 들이켰어 자크 최후의 한 방울까지 이처럼 이처럼 자크란 세례명이 교환되고 있을 때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던 마담 드파루즈는 또 한 번 장기침을 하고 눈썹을 치켜올려 미간에 한 가닥에 주름을 쥐었다 하긴 이건 그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새 거두 중 두 번째 녀석이 드파루즈에게 말했다 그 처참한 동물들이 흑방 아니면 죽음 이외에 포도주 맛을 보다니 그렇잖소 자크 그렇다마다 자크 그러자 아내를 바라보고 있던 드파루즈가 말했다 이봐 형들이 찾는 독신자 취미로 꾸민 방 말이야 내가 아까 나가서 알아봤는데 그건 5층에 있네 계단 입구는 이 왼쪽에 붙은 조그만 뜰로 나있다네 드파루즈는 그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집 창문 바로 옆이야 그래서 지금 생각났는데 자네 둘 중 한 명이 벌써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안내하면 되겠네 그럼 잘 가게 그들은 술값을 치르고 나가버렸다 드파루즈의 눈은 뜨개질하고 있는 아내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때 그 늑수그레한 신사가 구석에서 나와 한 말씀 물어도 좋겠느냐고 했다 네 어서 말씀하시죠 하고 드파루즈는 말하며 그 노인과 함께 문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짧았으나 또 지극히 중대한 것이었다 거의 첫 마디에 드파루즈는 깜짝 놀라며 깊은 주위를 기울였다 그러더니 1분도 채 못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신사도 신사도 젊은 숙녀에게 손짓을 하며 같이 밖으로 따라 나갔다 마담 드파루즈는 날센 솜씨로 뜨개질을 하며 이제는 엽도 보지 않고 눈썹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비스로리는 루시 마네티에게 손짓을 하며 같이 밖으로 따라 나갔다 술집에서 빠져나온 미스터 자비스로리와 마네티 양은 방금 드파루즈가 주객들에게 가르쳐준 그 입구에서 드파루즈와 합류했다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좁고 컴컴한 안들로 열려있는 그 입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세대의 건물로 통하는 공동입구였다 타일을 깔아놓은 침침한 층계로 이르는 역시 타일을 깔아놓은 침침한 입구에서 드파루즈는 한쪽 무릎을 굽혀 옛 주인의 딸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기 입술에 갖다 대었다 이것은 부드러운 행동이었으나 끝내 부드러운 분위기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순간 지극히 놀라운 변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흥겨운 기색도 솔직 대담한 태도도 다 사라져버리고 비밀을 품은 노기에 찬 위험한 인상만이 감돌고 있었다 무척 높습니다 좀 힘들게 입니다 천천히 발을 옮겨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며 드파루즈는 준엄한 어조로 미스터로리에게 말했다 그분은 혼자 계신가요 미스터로리가 속삭였다 네 혼자고 말고요 드파루즈 역시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럼 늘 혼자서 네 그분 자신이 원해서인가요 그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지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건 놈들이 절 찾아와 그분을 인수하겠느냐 어떡하겠느냐고 물으면서 함부로 입을 열었다간 없다고 공갈을 하던 때였죠 그런데 그분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과 몹시 변하셨겠군요 술집 주인은 팔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벽을 때리며 입속으로 지독한 육소를 중얼거렸다 아무리 지독한 욕설로 그 말에 대꾸한다 해도 그 반도 못될 만큼 참으로 지독한 욕설이었다 두 사람의 동반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스터 로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욱 무거워졌다 마침내 층계 꼭대기에 도달한 그들 일행은 일단 걸음을 멈추었다 목적지인 위층 다락방에 다다르자면 아직도 보다 험악하고 협소한 공간을 올라가야만 했다 술집 주인은 로리는 항상 앞장을 서서 아 네 드파루즈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그 불쌍한 신사를 그렇게 가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문을 잠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드파루즈는 그의 귀에 입을 바싹 갖다대고 속삭이더니 얼굴을 무섭게 찌푸렸다 아니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무슨 까닭 그분은 너무도 오랫동안 감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둬보쇼 놀라고 미쳐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미스터로 우리가 외쳤다 설마라니 드파루즈는 쓰디스너저로 되풀이했다 아무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거룩한 세상에선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다시오 보시다시피 이 하늘 밑에선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악마여 만만세입니다 자 어서 가보시죠 그들의 대화는 낮은 속삭임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젊은 숙녀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나 이때 그녀의 얼굴에는 격렬한 감동으로 떨리는 듯한 짙은 걱정의 빛이 떠올랐다 미스터로리는 미스터로리는 한두 마디 위로의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일종의 의무감마저 느낄 정도로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기운을 내십시오 아가씨 사무적인 일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순식간에 넘어갈 것입니다 문턱을 지날 때뿐 최악의 순간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온갖 좋은 것 온갖 위안 그리고 온갖 행복을 아가씨께서 그분에게 가져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좋은 친구에게 원조를 바랍시다 자 이제 됐소 두파루주씨 자 어서 사무적인 일이니까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층계는 짧았기 때문에 그들은 곧 꼭대기에 다다랐다 그들이 층계의 급 커부진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에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세 사나이는 문 옆에 모두 몰려서서 허리를 굽히고 벽에 나 있는 구멍이나 틈새로 열심히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앞에서 나는 발소리를 들은 세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좀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그 세 사람임이 분명했다 전 두 분의 방문에 어찌나 놀랐던지 저 사람들을 그만 잊었습니다 드파르즈은 설명하고 나서 그들을 향해 말했다 여보게들 자리를 좀 비켜주게 이곳에 볼일이 있다네 세 명의 사나이는 미끄러지듯 곁을 지나 소리 없이 내려갔다 거기 그 층에는 다른 문이 있을 것 같았으나 보이진 않았다 그들만이 남게 되자 술집 주인은 곧장 그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미스터로리는 약간 역정난 음성으로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은 마네트 씨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요 선생 보시다시피 난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요 어떻게 뽑았단 말이요 나의 이름 즉 자크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을 난 진실한 인간으로 여기고 그들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 자들에겐 이 광경이 좋은 자극이 될 듯해서 뭐 그뿐이죠 선생님께서는 영국인이니까 사정이 다르죠 자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몸짓을 하며 두파루즈는 허리를 굽히고 벽이 갈라진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곧 머리를 다시 들고 두세 번 문을 두드렸다 분명히 거기엔 소란스런 소리를 내는 이외에 아무런 다른 목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같은 의도로 서너 번 열쇠 구멍을 쑤시더니 서투르게 구멍을 맞춘 다음 있는 힘을 다해 무지막지하게 돌렸다 그의 손 밑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을 들여다보며 그가 뭐라고 말했다 꺼져가는 듯한 목소리가 대꾸를 했다 주고받은 이야기는 한마디뿐이었다 어깨 너머로 돌아다보며 그는 들어오라고 그들에게 손짓을 했다 미스터로리는 마네트 양의 허리를 꼭 껴안고 부축을 해 주었다 꼭 기절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드파루즈는 열쇠를 빼더니 문을 닫고 안에서 다시 잠근 다음 또다시 열쇠를 잡아 뺐다 이 모든 동작을 그는 순서있게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거칠고 소란스럽게 했다 이윽고 그는 규칙적인 걸음걸이로 방을 건너서 들창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더니 거기에서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본래 장작을 모아놓기 위해 지은 이 다락방은 어둠 어둠 침침 했다 들창 모양의 창문은 정말이지 꼭 지붕에 붙은 무슨 문짝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 창에는 거리로부터 물건을 달아올리는 크레인이 매달려 있었다 유리 한 장 안 끼어져 있고 한복판을 두 쪽으로 접어서 닿는 이 들창은 프랑스 건축의 여느 문과 같은 식의 것이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인지 이 문의 반쪽은 꼭 닫혀있고 나머지 반쪽은 빠끔히 열려있었다 그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광선이란 지극히 희미한 것이었으므로 방 안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단번에 무엇을 분간하기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이같이 어둠침침한 속에서 꼼꼼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장구한 세월에 걸친 습성에 서서히 얻어진 것이리라 이 다락방에선 지금 이같은 어려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문쪽으로 등을 돌려대고 그 창문쪽을 향해 백발이 성성한 한 나지막한 걸상에 걸터앉아 허리를 굽히고 지극히 분주하게 구두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6장 구두짓는 사나이 안녕하십니까 드파루즈는 몸을 깊숙이 숙이고 구두를 만들고 있는 백발의 사나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몸을 잠깐 일으키더니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연약한 음성으로 드파루즈의 인사에 대꾸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시오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려 오랜 침묵 끝에 백발은 또 잠깐 머리를 쳐들더니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 작업 중이야 이번엔 한성의 무서운 눈이 질문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수그러졌다 그 가냘픈 목소리는 애처롭고도 한편으론 몹시 불쾌했다 분명 감금과 나쁜 급식이 그 원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신체적 세약 그것 하나에서만 오는 가냘픈 음성은 아니었다 그 가련함의 특성은 고독과 성대를 쓰지 않은 데서 오는 가냘픔이었다 그것은 마치 옛날에 발성된 소리의 마지막 희미한 반향인 것 같기도 했다 인간의 음성의 생생한 맛과 그 반향을 전혀 잃어버린 그 음성은 마치 한때 아름다웠던 빛깔이 다 발에서 형편없이 흐릿한 얼룩으로 변한 그런 것과도 흡사했다 너무도 깊이 가라앉고 무참하게 억눌림을 당한 그 음성은 저 땅속의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도 지독한 절망과 잔악의 소산인 그 소리는 홀로 황야를 방황하다가 기진맥진 굶주린 나그네가 죽어 넘어지기 직전에 고양과 벗이 그리워 외치는 부르지증 같은 음성이었다 수분간에 걸친 침묵의 작업이 끝나고 그 무서운 두 눈은 한 번 위를 쳐다보았다 그 눈은 아무런 호기심도 관심도 없이 늘 드나드는 유일한 방문객인 그가 또 와서 밤낮 그 자리에서 서있구나 하는 정도의 멍청하고 기괴적인 시선이었다 저는 드파르주는 이 구두 만드는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광선이 이리로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백발은 이를 멈추었다 멍하니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로 한쪽 마룻바닥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같은 태도로 다른 한쪽을 바라보다가 마치 내 상대를 쳐다보았다 자네 뭐라고 그랬나 좀 더 밝게 해도 견딜 수 있으시겠냐고요 자네가 광선을 넣어준다면 참아야지 끝에 네 마디 말에 아주 어렴풋이나마 강조의 그늘을 지으면서 열린 반쪽 문이 조금 더 열리고 그냥 그 각도에서 고정되었다 다락방 다락방 속으로 흘러들어온 넓은 햇살이 미완성의 구두를 무릎에 놓은 채 손을 쉬고 있는 그 구두공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두어개의 보통 연장과 여러가지 가죽 조각이 발렵과 걸상에 흩어져 있다 그는 거칠게 깎은 그러나 그다지 길지 않은 흰 수염에 유난히도 눈이 반짝였다 그 얼굴은 멍청하고 너무 여유여서 아직은 검은 눈썹과 뒤엉킨 백발 밑에 두 눈이 유난히 커보였다 그러나 그 옛날엔 정말이지 그런 얼굴은 아니었다 본래 좀 큼직한 눈이기는 했으나 이렇게 부자연스러우리만큼 지나치게 커보이는 눈은 아니었다 가슴이 열린 낡은 황색 셔츠를 입고 있는 탓으로 마르고 수척한 몸이 드러났다 그 자신의 몸이나 그의 낡아 빠진 옷이나 그의 헐렁헐렁한 양말이나 기타 모든 그의 가련한 누더기 의복 등 모두가 오랜 격리 생활로 빛깔이 발에 달아 빠진 양피지처럼 누렇게 황색이 되어버려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어 있었다 그는 두 눈과 햇살 사이를 한 손으로 가려 얼굴에 비치는 광선을 막았다 광선을 받은 손의 뼈가 모두 비쳐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그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멍청한 눈초리로 한 곳을 응시한 채 앉아 있다 눈앞에 사람을 볼 때면 우선 반드시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을 내려다본 다음에야 그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소를 한 대 연결시키는 습관을 잊어버린 사람의 동작과 같았다 오늘 두 켤레 다 완성하실 작정이십니까 드파루즈는 미스터로리에게 다가오라는 몸짓을 하며 말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지 오늘 구두를 완성하시겠냐고요 완성 완성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어 그럴 작정이긴 하지만 모르겠어 그러나 이 질문이 그에게 일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했는지 그는 다시 몸을 구부리고 일을 시작했다 미스터로리는 마네티양을 문 옆에 남겨두고 말없이 앞으로 나왔다 미스터로리가 1,2분 동안 드파루즈 옆에 있으려니까 백발의 구두공이 그를 쳐다보았다 백발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아도 별다르게 놀라는 기색을 안 보였으나 망설이면서 한 손에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그는 손을 내리고는 구두를 잡고 다시 허리를 구부려 일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같은 모습 같은 동작으로 일에 열중했다 이분은 손님이에요 드파루즈가 말했다 자네 뭐라고 했지 여기 손님이 왔다구요 백발의 구두공은 아까처럼 또 쳐다보았다 그러나 일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다 잘 지은 구두를 보고 그 가치를 아시는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만들고 계신 구두를 그분께 좀 보여주시죠 선생님 받으시죠 미스터 로리는 구두를 손에 받아들었다 이분께 구두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구두 제작자의 성함도 구두공이 대꾸하기까지는 앞서보다도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자네 뭐라고 물었지 나는 잊어버렸어 자네 뭐라고 했나 이 손님께 참고삼아 구두의 종류를 말씀하실 순 없느냐고 그랬습니다 이건 숙녀 구두야 젊은 숙녀의 산책용 구두지 그놈의 유행이란 걸 나는 본일이 없지만 수중에 본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는 약간 자랑스럽다는 기색을 띠며 힐끗 구두를 팔아봐 고맙다 구두 제작자의 성함은요 드파루즈가 물었다 구두공은 별로 할 일도 없는 오른손 주먹을 왼손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왼손 주먹을 오른손 바닥에 놓은 다음 한 손으로 턱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잠시도 잠시도 실세 없이 그는 이 동작을 되풀이했다 그가 할 말을 끝낸 다음이면 언제나 잠기는 이 멍청한 상태에서 그를 깨어나도록 한다는 것은 무척 세약한 사람을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나 또는 금세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 그로부터 무슨 비밀이야기라도 들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네 내 이름을 물었나 그렇습니다 내 이름 북탑 105호네 그 뿐입니까 북탑 105호 그는 한숨도 신음도 아닌 기진한 목소리를 내며 다음 침묵이 깨질 때까지 다시 몸을 굽히고 일을 계속했다 본옵은 구두 직공이 아니시죠 미스터로리가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구두공의 무서운 눈이 드파루주에게로 돌려졌다 마치 그의 말을 좀 자기에게 중계해 달라는 듯이 그러나 드파루주로부터는 아무런 원저도 오지 않았으므로 구두공의 눈은 마룻바닥을 더듬은 끝에 질문자 쪽으로 돌려졌다 구두공이 폰업이 아니냐고 나는 그게 본업이 아니야 난 여기에서 배운 거야 혼자 배웠지 나는 허가를 신청 말이 도중에서 끊어졌다 그는 깜짝 놀라며 벼랑간 잠을 깬 사람이 지난 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처럼 다시 말을 이었다 난 허가를 신청했어 일을 배우려고 오래 걸려서 많은 고생 끝에 허가를 얻었지 그래 그때부터 구두를 만들어 온 거야 그가 손을 내밀고 손님의 손에 넘어간 구두를 잡으려 할 때 미스터로리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응시하며 말했다 만에듯이 저를 도무지 몰라보시겠습니까 구두가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앉아서 질문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만에듯이 미스터로리는 드파르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사람도 전혀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선생의 마음속에는 그 옛날의 은행언도 옛날의 사업도 옛날의 하인도 그 옛날 시절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만에듯이 여러 해 동안 감금되어온 이 재수가 앉아서 미스터로리와 드파르즈를 번갈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뚜렷한 지혜의 표적이 그를 감싸고 있는 안개를 뚫고 점차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표적은 다시금 구름에 쌓이고 점점 희미해져가다가 아주 사라져버렸다 그는 점점 더 주위가 산만한 기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방심상태에 놓인 침울한 두 눈이 마릇바닥을 더듬고 아까처럼 주위를 살피다가 마침내 깊고도 긴 한숨과 더불어 손에 다시 구두를 들고 일을 계속했다 이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드파루즈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래 아주 잠깐 동안 처음에는 아주 절망적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전에 잘 알던 얼굴이란 생각이 확실히 떠올랐어 조용히하게 더 뒤로 물러섭시다 이때 루시 마네트 양은 다락방 벽으로부터 구두공이 앉아있는 의자 바로 옆으로 발을 옮겨 놓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한 사람의 존재도 모른 채 몸을 굽히고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구두공의 모습에는 무시무시한 그 무엇이 깃들어 있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한 가닥의 소리도 없이 그녀는 지금 그의 곁에 유령처럼 서 있다 그러나 그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과 칼을 바꿔들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칼은 그녀가 서 있는 쪽 아닌 저쪽에 놓여 있었다 그가 그 칼을 집어들고 다시 허리를 굽혀 일을 계속하려고 할 때 그녀의 치맛자락이 눈에 띄었다 그는 눈을 치뜨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두 사람의 방간자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가려 했으나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막았다 칼로 그녀를 찌를 것 같은 기색이었으나 그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는 무서운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입술이 움직이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 소리도 입 밖엔 나오지 않았다 점점 입김이 다급하고 벅차지더니 이윽고 말이 나왔다 너는 누구냐 루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입술에다 대고 그에게 키스를 던졌다 그러고는 그 다음 순간 그의 엉망이 된 머리를 자기 가슴에 껴안기라도 할 듯이 그녀는 두 손을 맞잡았다 당신은 누구요 간수 딸인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닙니다 그럼 누구지 아직도 자신의 말소리에 자신을 갖지 못한 채 루시는 그 곁의 의자에 주저앉아버렸다 구두공은 몸을 뒤로 훔치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손을 그의 팔 위에 놓았다 순간 이상한 전율이 그를 감싸며 전신에 퍼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칼을 내려넣고 앉아서 그녀를 응시했다 길게 말아올린 그녀의 금발이 갑자기 양쪽으로 갈라져 목돌미에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더니 그 머리카락을 손에 들고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동작을 하는 도중 그만 미궁에 빠져버린 듯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는 구두공에 팔을 놓아주고 한 손으로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는 정말로 자기를 어루만져 주는 것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두서너번 그녀의 손을 자못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윽구 일감을 내려놓고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더니 꼬기꼬기 접은 헝겊 조각이 매달린 한 가닥의 검정실을 푼 다음 무릎 위에서 그 헝겊을 정성껏 펼쳤다 거기에는 극히 소량의 머리카락이 담겨 있었다 고작 해야 한두 가닥밖에 안되는 긴 금발이었다 오랜 그 옛날 그의 손가락에 감겼던 그 머리카락이리라 그는 또다시 그녀의 머리를 손에 잡고 눈을 바싹 갖다댔다 같은 머리 이럴 수가 언제였던가 어찌된 것일까 한 가지 일에만 모든 생각을 모으려는 표정이 그의 미간에 되살아났을 때 같은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도 나타나 있음을 그는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몸 전체를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돌려놓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가 소환장을 받던 그날 밤 아내는 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했었지 나는 조금도 두렵진 않았지만 그런데 내가 북탑에 연행되었을 때 놈들이 이 머리카락을 내 소매 속에서 발견했었지 그 머리카락을 나에게 돌려주시오 이 몸이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되겠지만 정신적인 도움은 될 테니까 이렇게 난 말했었지 나는 잘 기억하고 있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는 여러 차례 입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러나 입 밖에 내놓은 말은 느리기는 했으나 조리가 있었다 이게 어찌된 셈이지 그럼 그대가 당신이란 말인가 다시 한번 두 반간자는 깜짝 놀랐다 벼랑간 그가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극히 침착한 태도로 그분의 손에 잡힌 채 조용히 앉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두 분 선생님 저희들 곁에 오지 마세요 아무 말씀도 말아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 목소리는 대체 누구 목소리야 그는 그녀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자기 가방을 잡고 미친 듯이 잡아 뜯었다 그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구두짓는 작업만이 남게 되던 그때에 그 목소리도 그에게서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건 대체 누구 목소린가 그는 자기의 그 조그마한 쌈질을 다시 집어 가슴에 간직하려 했다 그러나 줄곧 그녀를 바라보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너무 나이가 어려 너무 젊어 너무 젊다고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죄수의 신세란 것을 알아야 해 아내의 손이 아닌걸 아내의 얼굴이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도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나는 북탑에서의 지루한 오랜 세월이 그래 그건 너무나도 오랜 옛날이었지 그런데 당신 이름이 뭐요 상냥한 천사님 그의 목소리나 태도가 매우 부드러워진 것을 기뻐하며 그의 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듯이 아버지의 가슴에 두 손을 대었다 오 아버지 저의 이름이 무엇이며 제 어머니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며 그리고 제가 어째서 부모님의 괴롭고도 괴로우신 내력을 모르고 자랐던가 하는 자초지정을 아시게 될 날이 오고야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선 여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는 저를 아버지 가슴에 껴안고 축복해 주십사 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게 입맞춰 주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목을 꼭 얼싸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가슴 위에서 흔들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의 고민은 이제 끝난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으며 우리는 평화와 휴식을 얻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갈 것이며 그리고 지금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유익하게 보낼 수도 있었던 생애를 허비하셨으며 우리의 조국인 프랑스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지독한 학대를 했다는 것을 깨우쳐드렸다면 울어 주세요 그것을 위해 울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성함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성함을 말씀드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싸운 일도 없었고 밤새도록 울며 세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십사고 애걸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울어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울어 주세요 그리고 신께 감사드려 주세요 신께 저는 아버지의 성스러운 눈물이 지금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흐느낌이 제 가슴에 전해오는 것을 느껴요 저의 부녀를 위해 신께 감사드려 주세요 신께 감사를 백발의 백발의 구두공은 몸을 딸의 두 팔 속에 파묻고 얼굴을 그 가슴속에 떨어뜨렸다 지극히 감동적인 장면 그러나 그 앞에 가로노였던 무시무시한 고통과 참혹한 생활이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것이었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른 두 방간자는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이 다락방의 고요한 광경이 오래 계속되고 그 설레는 가슴과 떨리는 사지가 모든 폭풍에 뒤따르게 마련인 고요함 속에 던져지자 그들 방간자는 아버지와 딸을 마룻바닥에서 일으키려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는 점점 땅바닥으로 기어들어가 기진맥진한 듯 혼수상태에 빠져버렸다 딸은 아버지의 머리가 자기 팔 위에 놓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자리잡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위에 축 늘어진 딸의 머리카락은 햇빛을 막아주는 커튼인 양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살랑캐 해드리지 않고 즉시 파리를 떠날 채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스터로리를 향해 물었다 미스터로리는 연신 코를 훌쩍이며 그들 아버지와 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으로 아버지를 모셔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네트 양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여행을 감당하실는지 미스터로리가 물었다 제 생각엔 당신을 학대하던 이 도시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보다는 여행하시는 편이 더 견디기 더 견디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보다야 낫지요 마네트 씨께서는 어느 모르보나 프랑스 국외로 나가시는 게 제일입니다 그럼 마찰을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귀 기울이며 보고만 있던 드파루즈가 말했다 어둠은 곧 다가왔다 딸은 아버지 곁에 바짝 머리를 대고 마릇바닥에 누워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은 점점 짙어갔다 단벼락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 때까지 아버지와 딸은 고요히 누워있었다 미스터로리 미스터로리와 드파루즈는 길 떠날 채비를 다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여행용 위투 담요 빵과 포도주 뜨거운 커피까지 준비해왔다 드파루즈는 이 식료품들과 자기가 가져온 램프를 구두공의 의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와 미스터로리는 그 죄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를 빌려온다 하더라도 그 죄수의 멍청하니 겁에 질린 놀란 표정 속에 잠긴 그 마음의 비밀을 해독할 수는 없으리라 방금 일어났던 일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인지 아까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가 알고 있는 것인지 이 같은 모든 의문은 그 어떠한 현자라도 풀 수 없는 의문이었다 모두들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으나 그의 정신이 너무도 산란했고 또 대꾸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그들은 모두 그의 착난 상태에 놀라는 한편 당분간 이 이상 그를 귀찮게 하지 말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그는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잡고 가끔 난폭하고 방심한 듯 쥐어뜯곤 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만 얼마간 기쁨을 느끼는 듯 그녀가 말할 때면 의뢰 그쪽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 그들 일행은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드파루즈가 램프를 들고 앞장서고 미스터로리는 이 조그마한 행렬의 딜을 맡았다 그들이 채 몇 발짝 내려가기도 전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지붕과 벽을 둘러보았다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이곳에 올라오시던 생각이 나세요 지금 뭐라고 했나 하지만 그녀가 그 질문을 다시 되풀이하기도 전에 그가 중얼중얼 대꾸했다 마치 그녀가 질문을 되풀이하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이 나느냐고 아니 난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가 감옥에서 이 집으로 옮겨진 데 대해 아무런 기억도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북탑 105호라고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그곳을 자기가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무서운 성벽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했다 일행이 안뜰로 나오자 그는 성의 다리로 나갈 것으로 짐작이라도 하고 있는 듯 본능적으로 보조를 바꾸어 걸었다 그러나 다리가 아닌 넓은 거리에 역마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쥐고 있던 딸의 손을 내려뜨리며 다시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문턱엔 사람의 무리도 없고 수많은 들창 어느 하나에도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볼 수 없었다 거리엔 행인조차 없었다 부자연스러운 침묵과 정막이 그곳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단지 한 사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으니 그는 마담 드파르주 그녀였다 그녀는 문기둥에 기대서서 한눈도 팔지 않고 뜨개질만 하고 있었다 제수가 마차에 올랐다 그의 딸이 뒤따라 올랐다 미스터 로리의 발이 마차 발판에 닿는 순간 가련하게도 제수는 구두 짓는 연장과 덜 완성된 구두를 가져다 달라고 청했다 이 소리를 들은 미스터 로리는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때 마담 드파르주가 냉큼 남편에게 대꾸하여 자기가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뜨개질을 계속하며 안뜰을 건너 불빛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재빨리 그 연장통을 가지고 내려온 그녀는 그것을 마차 안으로 들이민 다음 즉시 문기둥에 기대서서 다시 뜨개질에만 열중했다 드파르주가 마부자리에 올라타며 채찍을 휘두르자 그들을 실은 마차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로등 밑을 덜컥덜컥 달려갔다 마차는 어떤 성문 앞에 다다랐다 거기 초소엔 손에 등을 든 병사가 있었다 여행증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 보쇼 군인양반 드파르주가 마차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병사를 좀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이게 마차 안에 있는 백발로인의 증명서류인데 다른 사람 것도 함께 교보받았소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병사의 등불 사이에서 한바탕 왁자지거라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사나이의 팔 하나가 마차 안으로 뒤밀어 들어왔다 이어서 그 팔을 더듬어 가면 그 위에 붙어있는 두 눈이 그 노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병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통과 고맙소 드파르주가 말했다 이리하여 그들 일행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는 램프의 길을 지나 광활한 별들의 거대한 숲으로 나아갔다 별들이 빛을 바라며 까만 하늘에 박힌 듯 떠있었다 학자들은 말한다 어떤 별들은 티끌만한 이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별들의 광선이 광활한 우주 속에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에 모든 생명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지구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별들이 그려내는 아치 밑으로 밤 그림자가 시커멓고 거대한 몸집을 드러냈다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도록 춥고 불편한 틈틈이 밤 그림자가 묶고 있었다 오랜 세월 묻혀있다가 이제야 발굴된 산에 맞은편에 앉아 그에게서 사라진 미묘한 힘이 무엇일까 그 힘이 과연 그에게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미스터 로리에게도 참으로 궁금한 질문이었으며 참으로 익숙한 질문이기도 했다 소생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익숙한 대답이 돌아왔다 잘 모르겠소 고맙습니다